99문답이요? 99문답을 해야 된다고요? 시작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3대도부 초당순두부 대전 대흥부부 김지현두부 동의하세요? 아니요 네 아쉬워요 안해요 안주시는 분들은 잘 안주시는 거 같습니다 아 없는 거 같은데요? 한 명 뽑아야 돼요 아 뽑을래요 아 깜깜한가요 그냥 뭐 마음에 든다 싶으면 사는데 신년에 새로운 목표 뭐예요? 뭐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트리플 크라운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아니요? 제 전 없는데요? 아니요 없는 거 같은데요? 저는 호떡이요 어 두 병? 두 병? 소주 드세요? 그냥 저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가 먹을 거 다 좋아하는데 빵 좋아하는데 먹을 거 좀 줄이고 있어요 오렌지 골이 말랑하세요 왼쪽 골이 말랑하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액션 오른쪽 머리 좀 더 걸려나 봐 아니요 좋아 좋아 좋아하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저 그거 잘 안 믿어가지고 스위스 저 스위스 예쁘다인데요? 네 네 운동하고 싶다 네 네 배구해야죠 네 나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아 친해지면 잘 지내줘 네 근데 전대블랙크는? 아니요 앱바트일 거예요? 154요? 네 4호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네 네 저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따라 배구 잘한다 네 아 저 아인 거 같아요 미성적이요 네 네 1번 1번 2번 왜 왜 우울해? 왜 버스 썼어? 3번 3번 쉴 때요 3번 배구 선수요 배구 선수요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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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없는데 운동은 나도 안 하고 배구 안 한다면요? 아 배구 안 한다면서 운동 안 해요 3개 땅이요 3개 땅이요 4번 가 sophistic현 4번 이리 앞서 7번 202 1번 2번 맞아요 음 자신감 와 USD 3번 와 오오오오 서울 우리 카드에 김지한 승리위해 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게이 많은줄 몰랐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